아이고, 아빠 불렀어? 왜 화났어? 응? 왜 화났어? 어? 노래 연습했어? 뭔 노래 연습? 내가 가수 하라고 그랬잖아 뭐 해, 왜? 노래 연습한 거 일어나서 해봐 노래 연습? 가라 가라 갇혀, 확 갇혀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가라 가라 갇혀, 확 갇혀 소리 없이 보내리라 말이 없이 보내리라 빨리 해봐, 일어나 아빠, 아빠 자, 해봐 둘! 뭘 둘이야 아, 해봐 아, 해봐 그렇지 아 아 그러니까, 나를 아끼려고 아 뭔데 그래요? 뭐 그래 줘봐 싫어 누구야, 줘봐 완전 잘생겼다 봐봐 완전 잘생겼지 네가 지금 남자친구 사귈 때야 응 내 친구들 다 남자친구 있어 근데 내 남자친구가 제일 멋있어 조희야, 왜 이렇게 안 들어와 헉 조희야? 어 이리 와봐 어 오빠 자네가 내 딸 남자친구인가? 아, 예 아빠 나, 오빠랑 결혼할 거야 자네는 뭐하는 친구인가? 아, 저는 16살입니다 그래? 네, 누나예요 자네는 지금 꿈이 뭔가 미래요 자네는 지금 꿈이 뭔가 미래요 저는 꿈 없습니다 아저씨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아우, 왜 그래 아, 그래 누나? 미안해 어, 우리 아빠야 너 조심해 네, 아저씨 당겨오세요 당겨오세요 아빠 나 다른 나름도 아있어 아빠 와, 대박 왜? 나 지금 레드벨 보고 왔잖아 레드벨벨 알아? 레벨? 우와, 레드벨벨 진짜 은하전 쩔어 와, 레드벨벨 레벨 알아, 아빠? 봤어? 은하전 쩔어 진짜 레알 낫닝게 우와, 레알 낫닝게 수위를 명접했어? 와, 아이린 대박이야 와, 조희 대박이야 와, 조희 대박이야 아이린 수위를 명접했어 야, 수윙이랑 예리랑 대박이야 나 레알 낫닝게 진짜 아빠, 레벨 알아? 어? 랩을 알아? 어, 사랑이야? 사랑이야? 나, 사랑 나, 보는데 진짜 레알 뭐? 레알 낫닝게 난 닝게 인간이 아니다 레알 낫닝게 와, 여신 와, 여신 강립 어머, 여신 강립한 줄 알았잖아 대박, 레알 낫닝게 잠깐만, 배가 아파 아빠가 흘렸던 게 대박이야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뭔 소리야 누가 실물 여신이야? 진짜 대박이야 다 예뻐, 진짜 누가 실물 여신이야 진짜 딱 보는데 조희? 아니 난 아이린이 그렇게 예쁘더라 그래? 어 야, 니들 공부 안 하니? 아빠 어? 아까부터 봤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아빠 지금 그 공부가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야? 나 지금 레드벨벳 보고 왔다니까 아, 레드벨벳 아, 레드벨벳 진짜 오, 나 진짜로 레알 낫닝게 진짜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지? 뭐라고? 아빠 우린 왜 이렇게 낫어? 낫닝게 낫닝게 이런 말은 낫닝게 낫닝게 설마 지금 인간이 아니라고 알어, 알어, 알어 낫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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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돈을 올려줄게 너 돈은 뭐 무슨 상관이야 진짜? 그래, 돈은 얼마나 줄 수 있어 근데 근데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런 거 막 동영상이나 보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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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잼 노잼, 노잼 듣기 싫어 대박이다 진짜 아까 온아저 진짜 대박 쩐다 말이 안 통해 진짜 맞아 이랑이 엄마리가 도망가지 이랑이 엄마리가 도망가지 어? 왜 엄마도 힘들어 그래 그래 엄마도 힘들어 야 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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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 오빠 웃어봐 잘 걷잖아 엄마 싫어 왜 내가 엄마 진짜 싫어 야 가만히 있어봐 야 엄마 오이씨 이놈이 싫어 엄마 야 어디 가 술 어디 있어? 엄마 내 거야 술 어디 있어 괜찮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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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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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슨 년이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엄마 아기를 밥 알 수 있어 아빠 기다리고 언제 술이 이렇게 맛있어? 배 아빠, 아빠 솔직히 말해봐. 오늘 술 마신 이유 또 뭐야? 저 호동 아저씨한테 또 맞았어? 내가 또 이럴 줄 알았어, 아빠. 아빠 말해봐, 아빠. 재킹이 언젠가 내가 추모할 거 아래? 재킹이 언젠가 내가 추모할 거 아래? 내게, 내게! 타임을 붙잡는 거지. 아빠. 아빠가... 아빠! 나 지금 완전 짜증나, 오늘도 짜증나. 너도 술 마셨냐? 나 진짜 해 끊겨. 아직 술 마셨냐? 아니, 나 지금 너무 짜증나. 아빠들 마신 술 처먹을 거 아냐? 지금 싸우고 왔다고! 아빠, 나 용돈 좀 올려줘. 아니, 지금 내가 왜 언니들보다 용돈이 적은 이유를 말해줘. 야, 막내니까 당연히 용돈이 적은 이유를 말해줘. 내가 막내라는 이유를 내가 왜 용돈이 적은 이유를 말해줘. 내가! 주변에서 시키라!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공부 못 하겠잖아. 뭐야? 뭐야? 뭐 그렇게 싸워? 뭐 하는데? 지금 공부 중이잖아. 지금 공부 중이야. 언니, 언니. 이거 왜 붙여놨어? 아빠! 외계인은 이 꺼져!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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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왜 이렇게 시끄럽고 떠나고 그러고 그래. 아빠도 이런 새우 살면서 나 지금 이렇게 느려지는 일 피크야? 네가 봐서 하죠. 나 이제 은혜제.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 융뜬순. 승기야, 너는 막내잖아. 나 예리야. 나 예리야. 아빠, 이거 몰라? 내가 첫째고, 내가 슬기야. 아빠, 언니 병원 갔어? 응? 아빠, 어디 아파? 너희들 아빠 아픈 건 알고 있니? 네. 병원 갔더니. 응. 암이라더라. 암이라더라. 아, 갑자기 안물을 갔어. 저 화면에서. 아빠가 안물을. 그게 갑자기 있어. 일단 아빠가 좀 아프니까 잠깐 쉬다가 올게. 아빠! 어디 가! 아빠! 어디 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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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기회를 줄게. 아빠. 많이 아파? 뭐야, 그거? 왜 치열하려고 그래? 얘들아. 아빠가. 병원을. 완치됐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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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치됐다! 완치됐다! 아, 진짜 잘해야겠어. 아, 아빠 완치된 거야? 헤헤. 아, 아빠 내가 할만 있는데. 나 유학 보내줘. 어디로? 나? 나... LA로. 여기 막내한테 배워, 영어를. 여기 나라니까? 여기 예리한테 배워 예리 나라니까? 예리가 얘야 너 내 딸이야 나 그러고 시끄러워 야 지금 언니한테 너 지금 대박생겼어 오빠 나 1번째로 해봤는데 짐이 아무것도 없다 짐이 없어 짐이 없어 짐 좀 채워줘 애들이 너무 사자옹 이게 뭐야? 조용하라고 니네가 쓰는 이런 말이야 너네도 이런 말 잘 모르지? 몰라 안녕하시지 말입니다 여보 언니 남친이야 앞에 소개할게 안녕하세요 내 남친이야 내 남친 내 남친 이게 어떻게 된거야? 너 소개해봐 안녕하세요 저 민경훈이라고 조이 남자친구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위협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잠깐만 뭐? 지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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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맨 뭐야 유현 씨 깡패야? 깡패야 아저씨? 깡패야? 깡패야 피해 피해 아저씨 뭐 깡패야? 야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래? 내 사랑하는 딸이야 어떻게 난 딸인지 니가 알아? 저도 조이 많이 사랑해 나갈게 지금 1박 2일 여행 갈라 했어 우리 1박 2일 여행 갈라 했어 근데 이게 둘이 간다고? 우리 1박 2일 다녀오겠습니다 당장 그 손 못나? 근데 짐이 없어 여기 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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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켓 탱루쟁 내가 또 알려줄게 오나전 짜증 오나전?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매워 너 딱 기다려 오나전? 오나전 오나전 저 녀석? 오나전이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조이야 일로와봐 빨리 가방 검사하지마 일로와봐 싫어 아니 줘봐 왜 봐봐 뭐 들어있나 보게 너 담배 피어? 아니 그거 내꺼 아니야 티내 피네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그거 너 고이가 잠깐만 이거 안되겠어 응 이게 담배야 가만있어봐 그래 조이 야 니들 일로와봐 싫어 방 검사 좀 해보게 안 돼 안 돼 방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방 검사 좀 해보게 안 돼 왜 그래 이놈들이 아주 담배 피고 아무리 엄마가 없어도 우리 팀 일로와봐 아니 아무것도 뒤지고 그래 너 뭐야 저 슬기 저 슬기 슬기 저 슬기 남자친구입니다 슬기 남자친구 슬기랑 슬기 여행별로 제가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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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저 슬기 짱 사랑한다는 대헴 어 맞아 대헴 잘 봤어 대헴 잘 봤어 이꾼 이꾼 이 나도 스물 두살이거든 아니 너 앉아봐 남자친구 있어도 되잖아 이거 빤스임 이거 빤스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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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앉아봐 우리 다 앉아보라고 이 집이 무슨 이런 개판이 엄마 데려와 엄마 데려와는 다 해결같아 너 왜 자꾸 엄마 얘기를 해 입만 벌리면 엄마 어떻게 집에다 끌어들여 아빠 뭐 했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뭐? 엄마는 왜 도망갔는지 이제 말줄 알게 아이 이 극이 같은 놈의 집을 아이 이 극이 같은 놈의 집을 엄마 어딨어 엄마 에이 넌 또 무슨 고민인데 웬디 난 500만원만 아 그놈의 돈 타러 그만 좀 해 너 조용히 해 너 너만 따로 내가 어학연습 시켜줬던 거 기억나 응 너만 캐나다에 가서 공부하고 갔지 응 맞아 네 영어 어디서 먹을거야 정말 영어 좀 해 봐 하이 영어 해 봐 지금 네 기분을 영어로 한번 얘기해 봐 어떤지 지금 너의 기분을 영어로 한 번 얘기해 봐 지금 영어로 얘기해 봐 맞아 와 나도 해 정말 한국에 쓰면 10년 만일 왜 정말 정말ätön해 Because you studied Canada for 4 years, and then I gave a lot of money. You studied Canada for 4 years, and then I gave a lot of money. Am I speaking on you? Am I speaking on you? I'm speaking. Okay, conversation. 영어 하지마. 나 영어 몰라. I want to trip. I love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나 진짜 중요할 말 있어. 예리야, 너는 항상... 치킨을 좀 잡아. 치킨 좀 잡아.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나는 양념치킨을 좋아해. 난 간장치킨. 간장치킨보다 양... 마니, 마니, 마니. 얘네들 아빠로 생각하니, 아빠를 통박 셔틀로 생각하니. 전기구이. 전기구이 먹고 싶다, 오랜만에. 알았어. 간장, 양념, 전기. 나도. 마늘. 마늘, 4마리. 마니, 마니, 마니. 아빠차! 마니, 마니, 마니. 치킨 파티. 나 남친이랑 여행 가야 돼. 아빠. 뭐야? 저 사람. 아까 잘못 떠났던 사람. 아빠 또 맞았어? 주희야. 아빠 담배 한번 줘. 담배? 알았어. 아니야, 이 새끼야. 아! 뭐야, 이게. 지금 내가 밖에서 쬐게 해가지고 있어. 야, 치킨 시키래는 왜 안 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치킨 어디 가. 아빠 치킨 갔다. 뭐야. 누구세요? 막 개다를 치고 가야 돼. 개다를 치고 가야 돼. 개다를 치고 가야 돼. 파이파이 와야지. 치킨 가듯이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빠. 치킨 왜 이렇게 늦게 가져와. 아, 미안해, 미안해. 사람들이 밀려갖고. 아우, 앉아 봐, 니들. 앉아 봐. 우와. 아버님. 죄송한데, 이성재 씨 맞습니다. 그래, 너 속풀인데. 하고 와라. 하고 와라. 진짜 이건 체크표. 모자, 모자, 모자. 잠깐, 모자. 모자, 모자. 수근이 형. 모자 좀.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엄마한테 가자. 엄마 찾는 거야, 그러면? 응. 우리 보내줘. 아, 이쯤에서 난 그 얘기는 좀 어떻게 좀 피해야 되겠다. 어, 잠시만요. 네, 강 선생님. 현장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이상민 씨 아닙니까? 뭐야,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너무 프러미어.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따님들이신데, 뭐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뭐야? 어디 신용 동보에서 나와주신 거예요? 충성. 노원경찰서, 이 형사입니다. 왜요? 저, 감마자님. 무슨 잘못했는데요? 현장에 지금. 예. 아빠 무슨 잘못했어? 따님들이 계시나요? 아빠는, 아빠는 결백해. 무슨 일이에요? 자, 그러면 경찰서로 가서. 우리 형이.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경찰서로 가서. 우리 형이. 나. 아, 아파. 천천히요. 아, 아파. 네. 경찰서로 가셔서. 저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사기임이 걱정하지마 아빠는 절벽해 걱정하지마 아빠 금방 와 아빠 금방 온다 얘들아 랩 연습하고 있어 내가 하나 다쳐 내가 하나 다쳐 역시 공원의 일입니다 어떡해